안녕하세요. 아재리입니다. 안녕. 나나 아세요? 네. 아, 오늘은 이거 뭐지? 네. 이 제품은요. Made in France 그리고 악세사리를 담아놓는 오르보울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이는 제품하고 많이 다르고 정말 프랑스다운 제품이라 보여드리려고요. 사진으로는 다 보여드리기가 힘드니까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거의 반은 핸드메이드 된 제품이라 보시면은 지금 새 제품을 뜯은 거라도 마감에 약간 요런 직접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견고하고 이 유리도 사블리로 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도 하판 같은 게 아니라 꽤 좀 묵직하고 견고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에 이게 너무 귀여워서 보여드리려고요. 뒤에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태엽을 감게 돼 있거든요. 일반 오르고라고 같고요.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 서랍을 이렇게 열면 참 익숙한 노래 아침마다 악세사리를 꺼낼 때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소품인 것 같아요. 예쁘고요. 그리고 한정판이라서 많이는 생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듣기 싫을 때는 받으시면 되고요. 다시 열면 음악이 다시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거 좀 빌릴까? 이렇게 반지나 팔찌 귀걸이 이런 거 담아주시고요. 화장대 옆에다가 놔주시면 떠다니는 하트가 너무 귀엽죠? 디자인부터 만드는 것까지 공정 전체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올가닉 제품들만 사용을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애기들 토이가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요. 이런 염료나 그리고 화학물질들도 인체에 무해한 것들만 검증된 것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뭐 애기들만 꼭 몸에 좋은 걸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세사리함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예쁜 디자인 제품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지? 하이도 신여 예스 하이도 아니요 하이도 한결사 예스 한결사 대화 한결사 한결사 너무 귀여워 네? 응 레이도 하이도 하이도 안녕하세요 하이도 하이도 네 하이도 예스 고고 하이도